다 잡아. 하원한테 전해주세요. 그런다고 김지수 안 돌아온다고. 거기 다 누구 왔어요? 누르의 좋아했잖아. 살라도 안 받고! 어디서 뭐라고! 하원 말이에요, 하원 걱정. 뭘 상상한 거예요? 진짜 김지수와의 대화요. 디바이스 빌려줄까요? 이 사람은 당신의 모든 게 다 궁금하대요. 그리워하는 제 방식이에요. 네가 마지막으로 보고 대화한 사람. 네, 그건 왜. 아멘